13년간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구속됐다는 내용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피해 여성이 가장 먼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사랑해서 그런 것이었다며 성폭행했는데 피해 여성은 당시에도 그게 왜 범죄였는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붓아버지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 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놓다가 우연히 의붓아버지와의 관계를 알게 된 지인 A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거 너 범죄다.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이게 왜 범죄냐. 의붓아버지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세뇌가 됐냐면 아버지가 하루라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날에는 아빠가 나를 오늘 왜 사랑해 주지 않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리를 지배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정황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방식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대상으로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길들이기 한 것으로... 철저하게 어머니를 속인 탓에 뒤늦게 의붓아버지의 행위가 범죄란 걸 피해자가 조금씩 눈치챌 때도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엄마 앞에서는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너무 잘 케어하고 어머니가 받을 충격도 있고 도저히 고소를 못하겠다. 피해자 역시 취재진에게 어머니가 힘들어할까 봐 알리지 못했다며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이라고 신경을 전해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만간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확보한 뒤 의붓아버지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URB 6 6 12 22 21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